이름도 노래를 굉장히 잘하세요. 이름도 예뻐요. 근데 요즘 막 미스트롯, 불타는 트롯에 많이 있잖아요. 그런 채널들이 거기에 이분의 제자들이 그렇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. 노래도 굉장히 잘하지만 이렇게 키칭하는 솜씨가 굉장히 남다르신 우리 파워풀한 가창력 또 훌륭한 제자를 많이 키워내는 제2가수님 모셔서요. 선생님은 어떤... 알죠?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해. 이분 모셔놓고 그냥 들어보는 거야. 아셨죠? 제2가수님 모시겠습니다. 내가 숨기고 있었지 이런 실수가 라이브이기 때문이죠. 다시 합니다. 나 방에 들었을 때 내가 숨기고 있었지 기다리는 수 없는 마음이 꽃게처럼 흥미로웠다 속시간 흘러났어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쌍랑하는 시금식점에 속시간 흥미로웠다 속시간 흥미로웠다 오 사랑아 이렇게도 때를 다 두고 괴로운 것이서 잊을 때 거찍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